우리가 다시 숙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우리가 스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언제 스타가 될까? 아니... 뭐 몇 명을 더 해야 돼? 시작! 봐봐 성공의 냄새가 나잖아! 연습실에 모인 샤이닝 김기범이가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아 김기범 왜 안 오는 거야? 키 형 왜 안 와? 아 진짜 맨날 늦어 평소처럼 오늘 또 역시나 아니 근데 평소에는 원래 너가 늦었잖아 무슨 소리야? 오늘도 제일 늦게 왔잖아 오늘은 화분이 깨졌어요 화분이 깨졌어? 아니 왜 깨졌어 갑자기? 아니 저희 집 대기가 이렇게 화분을 갑자기 깨버리더라고 달래주느라 무슨 일 있냐 그렇게 해주다가 와가지고 그러면 근데 어쨌거나 이 기범이의 버릇을 고쳐야겠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야 바쁜데 너네 시킨 거 다 사왔어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아니 아니 너 그 별로 너 그 뭐지? 뭐야? 그거 자연산 참치 김밥이랑 나 아침에 먹은 거잖아 너 이거 저기 대저 토마토랑 저기 문경 사과 이거 준비할 때 있었던 거 그거잖아 너 얘기한 캘리포니아 오렌지 주스랑 캘리포니아 오렌지 주스랑 자연산 참치 김밥은 어떻게 구해보신 건지 아 그거는 이제 제가 거래처가 따로 있어서 우리 아이가 헌증이 있어요 연락드리면 되고 또 태민이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산 원두가 아니면 제 얼굴에 뱉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다 구해다 줄 수밖에 없어요 아 미안 나 깜빡한 거 있나 한번 볼게 아 이게 뭐였지? 아 멍청이 야 이거 수저도 이거 번개 맞은 대추나무 그 아 그래? 어 나무젓가락 15년 만에 너가 이렇게 뭘 사다준 거 아니 아니야 너네가 너무 익숙해도 난 늘 하던 거니까 나 혹시 위에 앉아도 돼? 오늘 카메라 있으니까 아 괜찮아? 여기 아름다운 카메라 있으니까 위에 앉아 특별히 의사에 앉을 때도 허락받고 앉으셔야 되는 건가요? 네 허락받고 이제 제 생일인 경우에는 앞자리에 탈 수 있게 해주고요 차 같은 경우도 생일이 아니면 이제 거의 저는 트렁크나 그 이동장이 있어요 제 캔넬이 따로 있어서 보통 그렇게 이동하죠 내가 조금 이렇게 소집을 했잖아 우리 모이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숙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갑작스럽다 내가 막 부동산 이런 데 알아보면서 결국에 이제 수지 탓에 맞는 우리 숙소에 맞는 데를 찾아봤는데 방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 오 근데 숙소 생활을 꼭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다들 싫어서 나온 거잖아 아니야 난 좋았어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숙소 있을 때 조금 더 숙소를 사용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집에서 생활하잖아 그럼 침대에 침구려 빨래 같은 걸 숙소에다 두면 그래도 누가 해주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 얼마나 좋을까? 난 드라이 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 아니면 냉장고 열어서 반찬 좀 몇 개 챙겨가서 와가지고 너는 그게 최고지 숙소 이모님이 자꾸 하루 만에 간장이 사라져가지고 간장? 참기름이랑? 참기름이랑 간장이 반으로 뚝뚝뚝 주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간장 도둑이 있는 줄 알고 왜 자꾸 간장이 사라지지 왜 자꾸 참기름이 사라지는데 범인을 한 명 텀블러에 잡아다니는 거 아니야? 배고파서 밥에 간장이랑 참기름이랑 버터랑 비워 먹은 거야 아니 뭐 얼마나 먹었길래 아니 근데 내가 참기름일 거야 왜냐면 참기름부터 한 숟가락 아니면 진짜 많이 넘은 스푼이잖아 근데 한 4 다섯 푼 이렇게 엄청 흘러 이렇게 둘르더라고 이렇게 그냥 너는 그냥 숙소에 복지가 그리운 거 아니야? 우리랑 생활하는 거랑 별개로? 정확해 참기름을 왜 그렇게 많이 넣어서 비벼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강박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참기름에 한참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김밥이나 이런 걸 줄을 시켜도 참기름이 발라져 있어도 스푼으로 한 두 스푼 더 이렇게 부어서 먹고 막 찍어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7kg가 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참태민이네 참태민이야 그래서 저때는 클렌징 오일 대신에 참기름으로 했었어 맞아 아니 내가 한 건 그거야 이럴 거면 뭐 하러 나왔냐고 애초에 난 안 나왔어 끝까지 남았어 아 맞다 너는 끝까지 있었지 난 진짜 끝까지 남았어 사실 우리가 그때 그거였잖아 내가 외출 같은 거에 있어서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옛날에 그랬지 한때 그래서 나는 본가 부모님 집에 가까워서 자주 갔었어 아 외출하기 위해서? 외출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형 그거 알지? 독립을 형이 제일 먼저 했어 왜냐하면 난 집이 서울에 없잖아 그러니까 넌 본가 찬스 써서 집 간다고 개구라 치고 밖에 나가고 나는 갈 집도 없어서 변명할 것도 없고 내 숙소 앉아가지고 나 그때 당시에 있는 미국 배우랑 영국 배우를 다 외웠어 내가 피씨의 슬픈 사연 내 누워가지고 무슨 한량처럼 이렇게 노트북으로 미국 드라마 보고 영국 드라마 보고 옛날 숙소에서 드라마는 얼마나 보신 거예요?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몰입했을 때는 저도 섬에 한 세 번 추락했고요 자리는 남은 시계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대에게 전하라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저 친구들이 저렇게 외울 정도로 제가 아니 저 진짜 이용해 보는 거 보고 옆에서 제가 외운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숙소 생활을 좀 하면 어떨까? 난 찬석이야 진심으로 진심? 난 진짜 하고 싶어 이거 안 되는데 왜? 그냥 빈말이거든 아 진짜로? 그럼 한 번 하자 나는 어떡하지? 숙소 생활 정말 좋으셨나요? 어 저는 진짜 좋았고 제가 진심으로 지금도 다시 멤버들만 동의한다면 난 모든 게 빈말이었거든 진심으로 그러니까 방이 두 개인 거잖아 방 두 개야 룸메을 정해봐 형 룸메 난 쓰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한데 어 그래? 누구랑 쓰고 싶어? 난 온 형이랑 쓰고 싶어 아 그래? 그거 우리 둘이 써야 되네? 어 그치 내 기지 않나 보다 방이 두 개 근데 셋이 모아서 방을 조건에 맞게 알아봤는데 난 궁금한 게 아니 우리 번돈 다 어디 간 건데? 아 얘가 알아봤으니까 허술했지 뭐 아 얘가 얘가 벌이에 비해서 씀씀이가 커 맞아 아니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민호 형이랑 호텔도 방은 거의 안 썼고 일본 숙소도 같이 안 썼지? 태민이 빼고 나 다 썼다? 그렇지 내가 일본 온유 형이랑 썼지 한국도 종현이 형이랑 썼지 나랑 나랑 몇 번씩 썼잖아 호텔 키랑도 썼지 근데 너 왜 나 피하냐? 그냥 형이랑 나랑 이상하게 꼭 안 겹쳤어 그럼 왜 피했어? 아닌데? 너 얘 배척하는 거 꽤나 티났어 진짜로 너 지금 생각해보니까 티 났다 아 진짜? 형이 뭐 잘못했니? 사과할게 미안해 15년 만에 밝혀진 사실 사과를 받아줘? 형이 사과를 받아줘 사과 먹어 문경 사과야 문경 사과 혹시 지난 15년 동안 민호 씨와 숙소를 같이 쓰지 않으려고 피하신 적이 있나요? 민호 형이요? 민호 자체를 피한 적은 있나 딱히 아 맞네 제가 피했던 거 같아요 이게 제가 같이 안 쓰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민호 형이 그게 있어요 열정이 너무 넘치고 또 동생들이나 유난히 이제 뭔가 따라와 주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운동도 같이 하길 바라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형의 체력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잠을 들 때도 그렇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잠을 들 때 힘들어 자꾸 침대 옆에 오고 껴안고 막 그러는데 민호 형이 잠버릇이 있어요 목류병도 있고 지금 껴안는 잠버릇이 있어 고통받는 민호 씨 민호 형이랑 쓰는 게 조금 꺼려졌는데 지금은 이걸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또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뭐? 네 건데 내가 감히 못 먹지 내가 어떻게 왼바꿀 훔쳐먹네 응 근데 진짜 맛있다 술은 잘 훔쳐가던데? 어? 술은 잘 훔쳐가던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 것도 훔치지 술도둑 이슈 너 술 훔쳐갔잖아 그러니까 일부 숙소에서 내가 면세점에서 직접 사가지고 부모님 드리려고 했나요? 부모님이 사달라고 해서 밸런타인데이였나 그런 거였어 선물 포장을 했는데 너무 탐이 나더라 뻔뻔하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때 아침에 내가 내 술 못 봤어 막 계속 내 술 어디 갔지 한국 가야 되는데 술 못 봤어?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 이러면 아니야 얘도 진짜 몰랐고 몰랐 이게 그 술 담은 그 종이었으며 한 잔 샀다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샀잖아 얘가 늦게 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여기 늦게 눕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러고 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태민이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아 내 술 어디 간 거야 어 이거 내 건데 이렇게 그랬잖아 돌려줬어 얘 건지 몰랐으니까 얘 건지 몰랐으니까 아니 얘 건지 몰랐으니까 아니 이 해명한 얘기를 언제까지 얘기를 진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나 습관 속 도명인 줄 알아 계속해도 재밌는 추억 토크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잊혀지지가 않아 진짜인데 진짜 재밌었지 키씨가 술 훔쳐간 이야기는 몇 년을 해도 재미있나요? 아니 저는 피해자니까 재미가 없죠 피해자니까 재미가 없죠 민호 형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피해자니까 재미없대 어질어질하다 근데 술 훔쳐가신 건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해명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몇 번이나 훔쳐갔나요? 정신이 궁금한 태민씨 한 번이 아닌 건 확실하다 화이트와인 빼면 한 네 번 정도? 화이트와인까지 끼면 이제 못 세죠 아무튼 네 건 줄 몰랐어 네 건 줄 알았으면 더 안 들켰을 거야 내가 바보냐 그걸 대놓고 들고 다니게 캐리어에 넣겠지 캐리어에 넣었지 당연히 얘 건 줄 알고 훔쳤으면 아 너무 웃겼어 아무튼 막 그랬었지 숙소생활하면 또 그런 일 있지 않을까? 그럼 넌 얘랑 안 써봤으니까 얘랑 써면 되겠네 그래 나랑 한번 써보자 태민아 그럴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룸매는 정해진 거네 형이랑 나랑 쓰고 그럼 기범이 형이 그냥 운영이랑 쓰지 형 운영이랑 한 번도 안 써봤지 아니야 나 꽤나 써봤어 데뷔 첫 때 너무 옛날인데? 너무 옛날이지 야 근데 네가 소집해서 헤어 메이크업까지 했는데 응 안 건이 끝이야? 안 건이? 아니 그래서 그러면 숙소생활은 어쨌든 이렇게 대충 룸메이트를 내가 민호 형이랑 한 번 처음으로 써보는 걸로 하고 형은 이제 형이랑 온이 형이랑 쓰던지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또 안 건 있어 형들은? 우리 이제 활동을 돌입하잖아 돌입하지 응 그러면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헤어 메이크업 아니 요새 환장한다 그 가장 많이 찍는 게 있잖아 쇼폼 어 쇼폼 많이 찍잖아 근데 우리 이제 타이틀곡에서 어디 부분을 하면 좋을지 저게 보는 거 어때? 그냥 우리 타이틀 말고 그냥 띵띵띵띵띵 이런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띵띵띵띵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스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언제 스타가 될까? 아니 뭐 몇 년을 더 해야 돼? 뭐 몇 년을 더 해야 우리는 더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왜 소년에서 남자로 돌아오는 거야? 언제 남자가 되는 거야? 언제 남자가 되는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년이었나 봐 아니 뭐 이게 1위야 2위야 모르겠어 나도 소년과 남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2009년, 2010년 이후로 계속 저희 앞에 타이틀이 소년에서 남자로 돌아온 샤이니인데 나이가 33인데 진짜 나 지금 33인데 그럼 남성성을 언제 내가 알게 된 거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기사 메인 타이틀의 그 얘기는 이제 빼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나이면 한 14차 성징이 왔었어야 돼 왜 못할까 그게? 너 때문이야 나? 그래 나는 소년이 되게 좋아해 이래서 이래요 이래서 난 남자로 안 돌아가고 그냥 소년으로 남고 싶어 그래서 네가 깨달은 건 뭐야? 그래서 깨달은 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샤이니를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 사실은 굳이 왜 우리 걸로 할 필요가 있나 남의 거를 해서 우리를 알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렇잖아 갑자기 너 철학적이다? 왠지 설득되는 말 왜냐면 결국 우리는 최민호를 알려야 되고 이태민 알리고 김기범을 알리려고 형도 뭐 작품하고 뭐 예능하고 뭐 하는 걸 거 아니야? 어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치 아니야 하지만 난 제일 소중한 건 샤이니라고 생각해 대상에서 제일 그치 혼자 약간 결이 다른 거 같아 우리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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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는 인간극자고 여기는 SNL 같아 약간 아니야 아니야 여기 밑에다가 기범이는 샤이니를 너무도 사랑한다 이렇게 아니 아 근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우리 거를 홍보도 하고 다른 것도 좀 같이 뭐 커버를 해서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다 하긴 했어 매주 했지 방송에서 놀토에서 한 거 아니야? 어 했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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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생각해봐 얘는 다른 우리 춤보다 다른 아티스트 춤을 더 많이 췄어 어 다른 사람들이 앨범을 안 내줬으면 난 아마 숨을 못 쉬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또 핫한 뭔가 좀 밈이 되고 있는 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많지 루세라팀 근데 그것도 했어 루세라팀 아이브 뭐 태용이 뭐 내가 기억했어 스트레이 키즈 아니야 이거 특이야 너 스트레이 키즈 안무 알아? 모르지 특 그거? 이거 막 이렇게 하는데 태용이 아 아 아 알긴 아는데 그치 안 땄지 안 땄지 안 땄지 근데 형 원래 항상 땅 보면 알게 어 보면 이거 태용이 것도 아는데 그치 그치 안 땄지 흥이 안 나 흥이 안 나 누가 누굴 걸 땄어 다 했다니까 아이엠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다 했어 그 제목 긴 거 뭐지? 그 루세라팀인데 루세라팀인데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이 안 해 안 해 뭐라고? 뭐라고 그런 거야? 이브 뭐라고?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이 안 해 맞나? 이브 푸시케 푸른 수염이 안 해? 맞아 그리고 샤이니 15주년 축하합니다 이거 추가하면 안 돼? 우리도 하면 돼 그럴까? 어 그래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도 어 와 그렇구나 뭘 우와 그렇구나 야 관심도 없어서 영혼 좀 이씨에게 우와 그렇구나 근데 루세라팀이 신곡이 나왔어? 또? 아니 그 옛날 말로 뭐라 그러지? 리픽키지? 아니야 아니야 후속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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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 말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오래 했다 진짜 우리 조조 같은 거지 조조 근데 후속곡이 진짜 2009년 2010년 이후로 아티스트 가수분들이 안 해 잘 우리도 잘 안 했어 우리 뭐 같이 컴백할 때 커플곡이나 하지 그치 그게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 후속곡은 수지 타산이 안 맞나요? 네 아무래도 활동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인건비 저희 스태프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 우리 무슨 초동 10장이냐? 무슨 수지 타산이 안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했어 후속곡 같은 경우는 보통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꿋꿋한 태민 씨 그래 다시 돌아가자 내가 이거 깜빡하고 있었어 하드에 어디를 하면 좋을지 갑자기 네가 철학 얘기 꺼내가지고 내 자신을 알려야 된다고 하드 안 알릴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번 하드는 그래도 우리가 유일하게 포인트 안무가 많으니까 그걸 많은 걸 다 밀어보자 뭐 KO 여기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앵글로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재밌잖아 KO 파트에서 진짜 싸우는 리스트를 찍으면 어떨까? 나는 그것도 사실 생각해봤어 안 그래도 나 너무 이제 알고리즘이 어디까지 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아이돌들 뭐 뉴 앨범 뭐 새로운 댄스 막 나오다가 이제 한문철 씨가 나와 아 맞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뭐 바뀌면서 대한민국 날씨가 이상해졌다 이러다가 갑자기 차 마시는 원숭이 같은 게 막 나와 그러다 푸바오 한번 보다가 푸바오 벗어나신다 아니 무슨 뭔진 모르겠는데 동현이 형 하는 게 UFC 그게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링 위에서 형이 동현이 형이랑 한번 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나 차 마시는 원숭이 하면 안 될까? 왜 꼭 내가 K1을 UFC를 해야 돼? 너가 동현이 형과 친분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 릴스 쇼폼을 위해 후렴을 조금 연습을 해보자 파운드에 맞춰서 그래 안무 연습을 시작한다 밀고 싶은데 어 3절 아니면 2절인데 난 3절이 좋긴 해 뭔가 그냥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느낌을 이렇게 내면은 어려운데 그냥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은 쉬울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근데 나는 나는 다른 것보다 니가 센터에 오는 게 제일 좋아 나는 그건 별로 안 좋구나 아니 아니 말을 왜 못해 말을 왜 못해 말을 왜 못해 너무 내가 훅 들어와서 훅 들어와 아니 얘 후렴은 절대 유행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 몸만 힘들 거야 태민 씨의 후렴은 유행할 일이 없나요? 전혀 제 후렴 좀 살려주세요 제 후렴 전혀 제 후렴 왜 유행할 일이 없나요 랭싱 머신의 슬픔 제가 바꾸자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마다를 해가지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자 근데 아마 바이로는 안 될 거다 제가 단단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절대 너무 복잡해 아 그치 너무 복잡하지 네 건 승산이 있어 이거? 응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자 봐봐 1번 태민이 너구리 하면 해봐 시작 이걸 누가 따라하냐고 이거 어떻게 해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걸 누가 따라하냐고 그러네 자 바꿔 봐봐 너 해봐 시작 야 성공의 냄새가 난다 이거 봐 성공의 냄새가 나잖아 3절 해봐 자 3절 해봐 3절 해봐 봐봐 성공의 냄새가 나잖아 유행각 나온다 그러네 다시 네 거 해봐 시작 이게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따라해 너무 어려워 그러네 그러면 우리 3절 한번 해볼까 그래 시작 하이 이것도 처음부터 같이 해야 되나 시작해 놓고 말하기 어디 있어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데 진짜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형이랑 진짜 자기중심적이야 헌생은 원래 사람은 다 이기적이 됐어 아니 맞는데 시작하고 자기 얘기해 그래 진짜 여기 앞에 카메라만 없었으면 말하기 시작이야? 어? 아 카메라 없었으면 나 죽벅이 날라오는 거야 날라갔지 진짜 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금리로 바꿨잖아 잘 바꿨더라 제대로 맞춰보는 안무 이것도 이제 카메라 딱 하고 뭐 재밌게 해 너를 놀래킨 forest 이거 핫 근데 이렇게 할까? 너 이쪽 보고 있어 너를 놀래 키노 웅 핫 찰떡이다 아니 나는 놀랐지 진짜 재질이긴 하네 재질이긴 하네 어 야 컨버 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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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게 조금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끝내야 재밌는 거야 요새는? 어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어? 아이디어 내봐 딱 그냥 대표로 형이 어 우리가 노래 제목은 하드니까 아이스크림 문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거 같거든 니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하드 문장을 하라고? 하드가 된 상태로 그럼 너 뭐 할 건데? 나는 그걸 찍어줘야지 응 찍는 건 내가 더 잘 찍어 근데 얘는 안 돼 얘는 구슬 아이스크림 재질이라서 안 되고 나는 소프트코니라 안 되고 하드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야 야 니가 제일 단단하고 경고해 보이기 때문에 하하하하하하하하 제 니가 해야 돼 아니 민호 씨가 샤이니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가요? 이게 뭐 이중적인 이유인 거 같은데 그 근육이 많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드 분장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형 치아도 제일 단단하잖아 우리 중에서 응? 그건 어떻게 알아? 그냥 단단하게 생겼잖아 그냥 그렇게 하하하하하하하하 모발도 단단하고 제가 봤을 때 모발도 단단하고 그리고 저 굳은 고집도 단단하고 엘보도 제일 단단해 제가 아 까맣더라 고집도 좀 센 거 같아요 더 확실하네요 오케이 하긴 하겠어 근데 나도 하고 같이 하면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 하드를 표현해봐 하드를 표현해봐? 응 하드의 정석 오 약간 단단해 보이네 그거 그거 뭐 그거 피트니스 대회 표정 하하하하하하하하 시키는 건 열심히 한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누가 봐도 하드다 그래 누가 봐도 하하하하하하 하드를 이렇게 너를 롤롤 키덤 업이고 허 좋은데? 그거 좋은데? 그리고 허 우리 따위의 서양 아이스크림은 그걸 흉내낼 수가 없다 맞아 형 안 되겠다 나 이것도 그건데 3절 이거 하고 이거 내가 안 하잖아 이거 이거 하느라 진지하지만 약올리는 제스처로 바꾼 거거든? 그냥 가사가 약간 그렇잖아 아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멈추지 막 다 같이 약올리는 걸로 그냥 가는 거야 형 어떻게 약올리고 싶어? 난 이렇게 해 그럼 그래 그냥 이거 하는 이거 하는 부분부터 계속 야 약올리지 제대로 약오른다 기분 되게 이거 완전 우리 월드스쿨이 아닌데 이거 완전 오지명 선생님인데? 야 나 진짜 방금 야 이 용녀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 이런 느낌이잖아 야 이 이 이 개킹 받아 진짜 이 이 태민씨가 약올리는 표정 보고 어떠셨나요? 아 내가 이래서 민호한테 맞는 건가?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대 때리고 싶었다는 말씀이 아 네 근데 저는 참으니까 .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너 방금 그거 했을 때 만약에 나 애플을 치차고 있었으면 약간 심박수가 하하하하 고위엄 떴을 거야 나 순밤 짜지? 확 나가지고 그렇 아 이거지 이거 괜찮지? 약간 혀가 살짝 나야 돼. 그래. 3절부터 해보자. 이거 어떻게 틀어야 돼? 그거를 한번 해보자. 카운터에 카운터. 5, 6, 7, 8. I like a cream in my heart. 마지막으로 맞춰본다. I like a cream in my heart. 안 할 거야. 재미들인 태민 씨. 챌린지 할 때 왜 놀리는 제스처를 멈추지 않은 건가요? 저도 모르게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가끔씩 그렇게 망각하고 하나에 꽂히면 파고드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5년 동안 샤이니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I like a cream in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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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너 빠져. 빠지고 형. 그래, 그렇게 하면 되네? 룰룰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키부터. 아니, 이거 형 약간 무빙이 있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어. 너가 찍어볼래? 내가 찍어볼게.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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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다른 엔딩으로 마무리 뭔지 알아? 바디프로필 녹화가 안 늘렸어요 형 미안해 바디프로필이라고 이거 바디프로필이야? 어 그냥 반스만 안 입은거야 지금 바디프로필이야 근데 이게 왜 하드야? 얘가 피트니스 대회로 나가고 난 바디프로필로 나갈게 너 뭐 할거야 그러면 나? 나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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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틀어주세요 오케이 셀어 열심히 추는 태민씨 새로운 앨범 주축한 맘탈이 되지 Heart like a criminal, Heart like a beat Heart like my flow, 꿈이 담겨지 Yeah, what they want, what's it like, do they look like 너네돌릴 기념 with the heart 오늘 만든 포인트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민호 형의 아이스크림, 하드, 포즈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제가 고생 안 해도 이제 민호 형이 다 해줄 것 같아서 딱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노래 주세요 Heart like a criminal, Heart like a beat Heart like a criminal, Heart like a beat Heart like a criminal, Heart like a beat 완벽한 엔딩이다 포징은 왜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연간 헬스를 하다 보면 근육을 짜줘야 됩니다 거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포즈 연습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동작들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민호 형 얼굴에도 근육 찌는 거 알지? 진짜 진짜 근육 많아 얼굴에 근육이 많아 이게 진정한 뒷담화네요, 근데 조금만 더 작게 얘기해야 된다 나 들려, 나 귀 좋아 그러니까 진짜 하드하다니까 귀도 어차피 마이크 있으니까 작게 얘기하자 형 눈도 2.0이다, 시려 아, 형 4.0인가? 몽골이니까? 제가 라섹 세 번 했어요 생각보다 시려는 안 좋아 하드해지고 싶어서 아, 배고파는 성정 하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합이 너무 맞아버렸거든? 지금 너무 좋은 합이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합이다 이제 갈까? 이제 가자 김엄아, 짐 챙기고 어 아, 또 내가 챙겨? 진짜로 더 하다가는 초심을 찾아버릴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짐 챙기고 냅다 퇴근한다 김밥이랑 다 싸들고 자, 또 내가 챙겨? 그럼 너가 챙겨야 컨셉이 돼 맞아 가자 형 좀 도와줄게 내가 이건 챙겨줄게 아냐아냐, 밑에 내가 이건 내가 챙겨줄게 어, 니 뭐 차 빼놓으라고 전화해놓고 어, 그리고 저거 그 운동기구도 갖고 와야 돼? 어, 어 저것도 갖고 와야지 다음 스케줄 가서 운동해야지 저 미안한데 민호 어 이 백이 너무 크다 아니 백이 너무 크다 아니 뭔데 이거? 안녕 안녕, 형 이따 봐 혼자 남겨진 킷이 아, 설마 그냥 안 나오겠지 뭐 재밌게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하하하하 이렇게 샤이니의 하루가 끝났다 독보적인 매력으로 하드하게 돌아온 샤이니 데뷔 15주년에도 항상 새롭고 여전히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하드할 수 있는 사람은 왜 민호씨 밖에 없나요? 융통성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냥 경주마예요 딱딱해요 사람이 그럼 킷씨는 왜 콩이에요? 저요? 어 일단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게 저의 기쁨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샤이니씨가 샤이니의 구슬 아이스크림인가요? 그쵸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맛을 담당하고 있고 귀엽고 세련됐다고도 할까요 뭔가? 구슬 아이스크림 하면 뭔가 아트웍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미적으로도 너무 예쁘고 맛도 좋고 아니 내꺼 보더니 단단히 컨셉을 잘못 잡았어 너때를 그래 이게 형들의 안 좋은 거예요 나 그런 거 배운다니까 잘하고 있어 너무 재밌어 수술 아이스크림 너무 좋죠